자 이제 캡션 자막의 포맷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종류는 ITT입니다. 아이튠즈 타임드 텍스트의 약자로 아이튠즈에서 사용되는 자막 포맷입니다. 파일로 출력하면 확장자가 ITT로 나타납니다. 다른 한 종류는 CBA608 포맷입니다. 웹비디오 쪽 자막 포맷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일로 출력하면 확장자가 SCC로 나타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ITT 파일과 SCC 파일 모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ITT 포맷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CBA608 방식이 글자 입력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막 입력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소리 없이 영상을 보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먼저 입력하는 캡션 자막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편하죠. 저는 이제 구글 번역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한 문장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 놓으면 편하게 자막 입력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막 길이가 이렇게 너무 길 경우에는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캡션 자막 클립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플리트 캡션을 선택을 합니다. 한 줄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막 클립이 분리되면서 자막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막 작업을 한 후에 유튜브 등의 경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자막을 파일로 출력해서 유튜브 내에서 자막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익스포트 캡션을 클릭을 합니다. ITT 방식도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ITT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 수정에서 이렇게 출력한 ITT 자막 파일을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자막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캡션 자막을 추가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1, 2부로 살펴봤습니다. 캡션 자막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